아 토네이도로 기차를 한번 뛰어보자고 어 그럴까? 어 그것도 재밌겠네 와라 기차야 와라 기차야 간다 토네이도 토네이도 오 이럴수가 플래시맨 어 저기 뭐지 기관사인가? 어 순간적으로 잠깐만 뭐야 순간적으로 이탈시켰는데? 자 기관사 날아간건가 설마? 기관장 좀 기관장 날아갔어요 어 기관장 날아갔어 기관장 없어 야 탈선 토네이도 토네이도 어 이거 봐 탈선하잖아 이거 봐 탈선하잖아 이거 봐 토네이도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 어 참으로 재밌군요 기차한테 토네이도를 쓰면은 기차는 탈선하고 기관장은 날아간다 하지만 토네이도가 끝나면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자 어 궁금증 해결 기차 따라잡기 어 설아내는겐 감사드리구요 이건 충격 날아간다 어 또 다네이도 잘 안 좋고 아 오늘의 흑인은 너무 추천드렸는데 워스터로 아 아 아 감사합니다.